네,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재벌가의 자재들이 경영 수업을 받으러 이제는 VC로 간다고 합니다. 이 VC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VC, 벤처 캐피탈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계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단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벤처 기업 그리고 자본을 뜻하는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이나 그런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주는 곳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PE로 부르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주로 중견 이상의 대기업들의 투자금을 주로 집행을 한다면 벤처 캐피탈은 그보다 작은 규모, 사업 초기 기업에 포커싱을 조금 더 맞춥니다. 이 벤처 캐피탈보다 더 극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초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투자금도 좀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PE가 좀 더 크고 벤처 캐피탈이 조금 작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사업 초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 회사에나 이렇게 투자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회사가 막 차려진 직후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스피에 상장한 소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소카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을 한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소카가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을 받았었는데 혹시 어떤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그래요? 책정하는 기법이 있나요? 네, 어떤 기업이 이런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는 투자 유치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투자금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작년에는 기업가치가 1,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2,00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이게 아무 일도 없이 기업가치가 책정이 되는 건 아니고 1,000억 원, 2,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때 각각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기업의 몸값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회사의 순이익이나 회사의 현금 흐름, 또 유사 업종들의 멀티플이 몇 배인지 같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들의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몸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소카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소카가 아까 제가 유니콘 최초 상장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소카는 2012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 2020년 9월까지 약 9년 동안 총 3,000억 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초기에는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소카의 사업이 좀 잘 되면서 투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베인 캐피탈에서 180억 원, 2015년 SK그룹 등에서 65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고요. 2018년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018년에는 IMNP에서 600억 원, 2019년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에서 5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500억, 600억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거의 소카가 2020년 그때쯤에는 상장을 좀 본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투자금이 좀 많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게 된 건데요. 소카가 매년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처럼 매 투자가 이뤄지는 단계를 우리가 시리즈 투자라고 부릅니다. 시리즈요? 네.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붙이는데요. 알파벳 순서가 뒤로 갈수록 좀 후기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IPO를 통한 공모 시장 입성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붙이고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리즈 B 이후 단계에 투자하는 곳인데 뒤로 갈수록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주로 시리즈 B에서 D 정도, 그러니까 중간 단계 투자에 집중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벌가의 자제들이 왜 벤처 캐피탈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겁니까? 보통은 무슨 전략 기획실이나 핵심 구석, 계열사에 가서 이렇게 경영 수업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오너가 3세, 4세들 중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사회생활을 좀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GS그룹의 벤처 캐피탈 GS퓨처스라고 있는데요. GS퓨처스는 GS가 오너 4세인 허태용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허태용 대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형인 허명수 전 GS건설 부회장의 찬음입니다. 또 다우키움 그룹 창업주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대표도 2018년부터 키움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의 차남이자 두산가 4세인 박재원 대표도 컨설팅 기업인 벨스트리트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벨스트리트 파트너스는 기업의 경영 자문이나 투자 자문을 해주는 곳인데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세우고 아들에게 대표직을 물려줬습니다. 네, 지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가 아니고 실무를 맡으면서 수업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처를 찾는 그런 역할을 심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심사역이 사실상 벤처 캐피탈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오너 일가 중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죠. 이동채 회장의 장녀 이현수 이사가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파트너스에서 투자 심사역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 LG거로 분류되는 LX그룹의 구본준 회장의 장녀 구연재 씨인데요. 구연재 씨는 마찬가지로 범 LG계열 벤처 캐피탈인 LB인베스트먼트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마젤란 기술 투자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재 씨는 퇴사 후에 향후 LX그룹에서 사내 벤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LX벤처스라고 가칭이 붙어 있는데 이 회사가 문을 열게 되면 이곳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가 아닌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 같은 경우에는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죠. 2014년 하나건설에 입사를 했으나 3년 뒤에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하나그룹을 떠난 바 있는데요.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동선 씨가 다시 하나그룹에 복귀하기 전에 국내 1세대 사모펀드인 스카이 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그룹 복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서 오너를 하거나 아니면 심사역을 하면서 재벌가의 자제들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건 왜인가요? 네. 과거 오너 2세들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그중에서도 관리자급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1991년에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를 했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1995년에 이사로 합류를 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991년 부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오너 3, 4세 그리고 젊은 오너 2세들은 대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생들이 많거든요. 일명 MZ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가 많아서 벤처 캐피탈 회사의 젊은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수적인 주력 계열사 대신에 계열 투자사나 투자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뒤에 경영 보폭을 좀 넓히는 시기입니다. 네. 이것도 좀 신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기업이 직접 기술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게 좀 대세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4대 그룹을 보더라도 좀 조단위 투자금을 장착하고 신사업을 위한 분야를 부지런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투자 경험을 쌓은 자녀들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창업주 입장에서도 벤처캐피탈에서 앞선 트렌드를 좀 익혀온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좀 타업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좀 직원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채용 같은 경우도 좀 내부 추천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또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오너 일가의 특성상 벤처캐피탈을 좀 자녀들의 첫 회사로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노출이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재벌가 자녀들이 벤처캐피탈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이슈 한번 알아봤고요.